연세대학교의 미드필터 선수라 왼쪽 미드필더 선수로 눈여겨볼 만해요 지금 공격 어택할 때 이 미드필더랑 왼쪽 미드필더가 굉장히 호흡이 찰떡궁합이에요 가운데에 상대편 디펜스 숫자가 많으니까 측면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와 와 지금 여기 투점 장면 보시면 계속 미드필더가 왼쪽 측면을 살려서 다시 또 왼쪽 미드필더 선수가 다시 미드필더한테 줘서 슈팅까지 나오는 모습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이야 같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볼이 전방으로 투입됐는데 이 볼을 뺏자고 세 사람이 굽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의 수비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와주는 성능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잘했어요 적용적인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 선수는 지금 볼을 보고 있어요 볼도 보고 이 사람도 멘트체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볼만 보고 있으니까 이 공격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대는 이 선수는 정말 잘 찔러줬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서 있어요 이 선수는 이쪽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수비를 달고 가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자 보세요 아까 움직였으면 또 받아서 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 선수가 잘 빼앗았어요 근데 정말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빨리 다 쳐져 있잖아요 이제 도와주면 늦어요 아 반대로 연세대학교 볼 잡았습니다 아 또 연세대학교의 어 골 발리가 굉장해요 이 선수 볼은 안 뺏기죠 연세대학교의 장점은 볼 가진 선수의 움직임보다 볼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 상대 공간을 또 노리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슛! 아 아까 전반전의 다르게 인천대 수비가 좋아졌다는 점이 뭐냐면 이 지역은 슈팅 지역인데 천천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슈팅을 하려고 하니까 한 선수가 슈팅을 못하는게 이렇게 빨리 압박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슈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유치원 대학교 선수들 슈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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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 선수들이 하기도 어려운 세컨볼 물전소도 슈팅! 집중력이 굉장한 선수예요 자, 반대로 인천 선수들은 조금 아쉬워요 이 슈팅을 때렸을때 시선이 다 볼만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볼도 보고 이 사람도 체크했다면 이런 실점 정면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후반 지금 저는 풀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세대학교가 볼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고 있기도 하고 점유율도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요 지역 방어보다는 대인 방어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볼 점유율이 높은 선수들을 대처하려고 하는 방향은 지역 방어보다 대인 방어를 해야지 볼의 점유율을 조금 더 우리 팀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SNU WFC 다울 자 동화대 여기 또 바짝 나와야 돼요 바짝 나와야 돼요 바짝 나와야 돼요 시킴 못 때리게 시킴 지역이거든요 수비가 또 견고하게 바짝 나와서 드리고리에서 치료 나오죠 드루패스 아 굿패스 이야 아마추어 선수들이 제일 안 되는 점 볼을 한 명이 소유하고 있을 때 수비가 두 명이 갔을 때는요 절대 볼이 반대로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 수비를 할 때는 조금 대화, 소통을 하면서 우리 동료들과 수비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수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좋아요 측면 와 굿패스 보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서울대 디펜스들이 이 볼만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 사이드백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온 백을 보고 골반에서 때려줍니다 이러면 더 좋은 찬스가 생겼죠 볼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선에서 도와주는 거 보셨어요? 잘 보세요 이 볼만 보시지 마시고 내려오신 거 보세요 굉장히 우리팀 선수가 한 발 더 뛰어주고 또 내려와요 이 선수들이 보니까 바로 또 공격이 전개가 되죠 오! 뒷공간 굉장히 잘 봤어요 오! 이 선수는 메쉬 선수에 연상케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네요 자, 이 플레이 됐죠? 자, 잡았습니다 동아 대메시 동아 대메시 오! 턴! 발제감 보세요 다 쳤죠? 완전 스윽 좋죠? 와! 굉장히 아름답네요 자, 코너킥 상황 이거는 또 서울대 선수들에게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코너 플렉 사항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 위치를 포메이션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의 선수는 여기로 골이 들어오는 이 선수들이 해결하고 있고요 자, 거기 나머지 인연데도 다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이런 코너킥 상황에서는 자기 멘트가 가슴 앞에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볼 점유율이 높은데 지금 반대로 서울대 선수들은 패스미스가 많다 보니까 본인 팀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얻게 된 거죠 가울 팀이 굉장히 볼 점유율이랑 압도적이었지만 이런 문전 앞에서의 세밀함이 좀 부족해서 득점까지는 연결을 못 했지만 그래도 후반에도 기대가 되네요 아, 잘 들어왔어요 한 명 제 캣스 들어가야죠 아, 굿 패스예요 이야... 결론은 이 찬스가 왔을 때 누가 먼저 잡느냐 이 골 찬스가 왔을 때 누가 먼저 득점을 하고 침착하게 골을 넣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어, 득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비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수비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 여덟 명이에요 어, 조심해야 돼요 스루 패스! 아이, 굿 패스! 와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아,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 줬어요 그리고 패스 슛! 이야... 브라보! 크름이 완전히 굳히기가 되지 않았을까 전반에는 진짜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공격 패턴을 봤을 때 다홀팀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했거든요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이제 후반에는 완전히 서울대로 넘어왔어요 분위기가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를 비교했을 때 연세대 선수들이 첫 경기에서는 이겼어요 전반전서부터 계속 본인이 주도하고 싶은 흐름으로 가져와서 끝날 때까지 그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를 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SNU, WFC가 전반전에는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후반전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전반전에 계속 수비만 하다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우리 좋은 찬스가 딱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서 득점을 성공을 시켜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두 골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동아대 선수들이 무너지고 서울대의 흐름으로 완전히 싹 다 바뀌는 상황이었죠 이래서 축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선취골을 넣어서 흐름을 우리 위주의 흐름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실점을 당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 되느냐 이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보니까 또 경기가 기다려지네요 과연 4강에 올라간 팀은 누굴까요? 네, 하던대로 하니까 이겼어요 이상한 결과였고 최선 다했고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모든 팀이 지금 8강에 올라온 팀이 모두 쉬운 팀도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저희도 열심히 했고 저희 팀끼리 발을 맞췄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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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.